이번 전시회가 그렇게 대박이었습니까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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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그런 것도 인간이야? 아니 나는 그냥... 기껏해야 미술관 카페 바지 사장이 그 자식 너머에 뭔가 대단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? 진 이 상황! 뿔밭은 씩 돌릴 수 있어 네가 뭔데 남의 하늘을 깨끗물을 뿌려? 내가 분명 경고했지 꿈깨라고 어떤 말이 미루가 될 거야 그렇지 그렇지